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오늘도 이 책, 실무자가 말하는 모이의킹 책에 나온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이제 모이의킹 컨설턴트는 품질 테스트도 해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QA라고 한다면 어떤 프로젝트가 끝나고 난 뒤에 아니면 중간에 저희가 프로젝트 기능별로 이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좀 더 기능적으로 뭔가 추가될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품질관리를 어쩌면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품질관리는 QC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QA라는 업무들과 모이의킹이라는 것과 대체 어떤 관계가 있냐라는 것을 오늘 한번 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모이의킹을 하는 과정에서 취약점을 찾을 때는 서비스를 최대한 이해를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비스를 이해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취약점이 나오는 그 퀄리티들이 굉장히 달라요. 저희가 웹패킹을 할 때 단지 하나의 한몫에 대해서 이 취약점 특히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와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에 대해서만 이렇게 모든 입력값에다가 입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제 그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이 이 서비스에 어떤 보안 위협들을 발생시킬 수 있냐 이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취약점이라는 것은 서비스 기능에서 어떤 보안 홀드를 찾아내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보안적으로 그냥 아무렇게 만든 그런 기능들이 아니고요. 정상적인 기능이죠. 실제 사용자들한테 필요한 기능들을 구현을 한 겁니다. 그 기능에서 이게 보안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보안 홀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보통 우리는 이제 보안 홀들이란 것은 하나의 홀만 발생을 해도 굉장히 많은 위협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100개가 잘 돼 있어도 한 개의 홀들이 발생을 하면은 그 홀을 통해서 보안적으로 심각한 영향들을 또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안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취약점이란 것은 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테스트할 때하고 그 다음에 어떤 증권사 테스트할 때하고 또 증권사 같은 경우는 HTS, MTS, 그 다음에 WTS 우리가 웹 환경, 모바일 환경, 또 CS 환경 했을 때하고 또 기능들이 다 다릅니다. 같은 증권사인데도 불구하고 또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불구하고 이 안에 있는 프로그래밍 로직이나 어떤 기능적은 조금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러한 기능들을 개발을 할 때 이제 QA분들께서 그런 기능들을 다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서비스에 맞는지요. 그래서 기능들을 하나씩 동작시킬 필요가 있어요. 보통 모이웨킹을 할 때 이게 시간에 너무나 촉박을 해서 그냥 대충 기능들이 똑같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딱 보기에는 뭔가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발급 명세서, 이렇게 애로 하나 들면 발급 명세서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제 그 발급 증명서를 관리하는 그런 서비스죠. 그런 서비스가 하나가 있는데 모양은 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A라는 증명서를 출력할 때하고 B라는 증명서를 출력할 때하고 다르거든요. 분명히 기능적으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능들을 동작시키지 않고 그러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서비스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기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들을 그냥 너무 가볍게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혀 모르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한 애로 진권사가 있는데 진권의 기능 같은 경우는 채권 매수도 있고 선물 매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매수, 매도라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발급 명세서를 뽑는 그런 온라인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 발급 형태의 명세서를 뽑는 기능들도 있고요. 그런데 한 번도 주식을 해보지 않았거나 이랬을 때는 그 기능들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홀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찾지 못하고 그냥 프로젝트가 종료가 되고 나중에 또 이제 보안사고가 터지면은 그 찾지 못했던 전혀 모의에킨 결과서를 봤는데 그 기능들을 봤냐 안 봤냐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가 그런 것 같고 이제 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기능들을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여러 사용자 관점에서 그러니까 A라는 사용자가 공격자죠. 공격자라는 사용자가 B라는 사용자, C라는 사용자의 정보들을 유출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안적으로 검토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용자 정보 유출 관점으로 계속 하나씩 기능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꼼꼼합니다. 어느 정도면 이제 모의킹을 하다 이제 쇼핑몰을 하다 보면은 이제 보안 검토를 해야 하는데 가끔씩은 농담으로 쇼핑몰을 정말로 하나씩 하나씩 주문에다 넣고 있는 자신을 볼 때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기능별로 많이 살펴보다면은 어, 이런 기능도 있었네? 어, 네이버에 이런 기능이 있었어? 아니면 지마켓에 이런 기능이 있었어? 뭐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정신이 팔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번씩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근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긴 분명히 필요해요. 그렇게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어, 그러면은 일반 사용자 사용자들이 어, 다른 사용자의 장바구니에 그런 기능들을 어떤 관심 품목으로 했던 것들을 제거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이제 보안의 관점이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논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오픈점 보안성 검토에 대해서도 이전에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픈점 보안성 검토에 여러분들이 이때 투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모이의킹이라는 그런 외부에서만 하는 관점으로 하다가 나중에 이제 시큐어 코딩이나 그런 프로젝트로 들어가면은 오픈점 보안성 검토라는 것을 많이 투입이 돼요. 또 여러분들이 보안 관리자로 나중에 이제 담당자로 가잖아요. 그래서 금융권이나 이제 대기업으로 가시면은 이 오픈점 보안성 검토라는 것이 꼭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구현 단계부터 저희가 디자인 설계하고 요구사항 들어가고 이제 구현 단계 할 때부터 여러분들이 투입이 되게 되는 건데 그 거기서부터 투입이 되면은 구현되지 않은 기능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 한 페이지에 10개의 어떤 기능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다음 페이지에 가서 연결되어 있는 그 기능들이 10개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 사이에 이어지는 이런 기능들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동작하는 이런 기능들 이런 것들이 계속 다 구현이 되는데 이 구현 단계는 모두 다 구현이 되고 완벽하게 실서비스에서 어떤 테스트가 QA가 다 끝날 때 여러분들이 주면은 그건 이제 외부 서비스의 모이해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오픈점 보안성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들이 제대로 구현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진단 요청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 구현이 될 때까지 또 몇 번을 또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진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하다가 보면은 정상적으로 기능들이 구현이 되야만이 여러분들이 모이해킹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겠죠. 보안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담당자하고 개발자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설계하시는 분들하고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현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면 이거는 일정상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프로젝트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남을 나라 또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는 프로젝트가 일정이 늦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럼 우리는 나갈래. 이렇게 하기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모이해킹을 진행을 하다가 만약 기능들이 구현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 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셔야겠죠. 저희가 단지 이제 뭐 공공기관 같은 거 만약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이나 그런데 모이해킹을 한다고 합시다. 많이 사용 안 하잖아요. 사실이요. 많이 사용 안 하지만은 다 한 번씩 눌러보면 뭔가 반응이 있을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이렇게 창이 뜨면서 이렇게 명세서가 뭔가 발급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들의 기능들이 이렇게 발생을 해야 하는 건데 발생이 안 돼요. 그러면은 기능이 구현이 안 됐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냥 끝내버리면 나중에 이게 보안 홀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로 QA 관점으로 많이 살펴봐야 합니다. 이 기능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구현이 되고 있을까? 통신이 정말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인가? 암호화 통신이 돼야 할 구분인데 암호화 통신이 되지 않으면은 뭔가 기능이 빼먹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 관점이 원래 QA분들이 하셔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이해킹에서 이렇게 보안성 검토의 단계부터 들어가면은 사실 QA라는 그런 업무들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같이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안에 그 일정 안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끝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준 여러분들이 기능하고 이제 구현이나 개발 명세서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한 페이지 하나 기능 구현하는데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어떻게 데이터베이스 어떻게 조인을 하는가 아니면 어떤 기능들인데 그 기능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설명들이 다 되어 있고 이러한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 문서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모이해킹을 이제 옆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하다 보니까 어? 이 구현? 뭐 C라는 구현이 있는데 그 C라는 기능이 있는데 C라는 기능이 아주 구현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 C라는 기능이 구현이 됐을 때 보안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험상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 입력값이 있어요. 우편번호 검색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편번호 검색하는 구현에는 그 구현에는 저희들이 입력값 검증들 SK인젝션 아니면은 OS 커맨드 인젝션 같은 거나 크로스 사이트 스키프트 여러 가지 취약점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한몹들을 매칭을 한 그러한 체크리스트 한몹들이 여러분들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몹들을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이 기능에는 이러한 취약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현재 이 기능, 어떤 C라는 기능의 어떤 그 기능들은 아직 구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테스트가 힘들 것 같고 다음에 기능이 구현되면은 나중에 한번 보안성 검토를 또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컨설턴트의 업무인 거거든요. 이렇게 접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이거는 이제 뭐 신입 때부터 경험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모이킹을 할 때는 저는 항상 강조를 했죠. 모이킹을 할 때는 이 서비스를 최대한 이해를 하시다. 그리고 서비스를 이해를 하는 것들은 보통 그 기능에 대해서 다 한번씩은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앱들이 있죠. 그 다음에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뭐 음악 같은 거 들을 때 이제 멜론이라는 것들 저도 많이 듣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하는 기능들을 한번 눌러보면서 아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 블로그, 보통 카페 아니면 뉴스 뭐 그런 것들 많이 사용하지만은 뭐 부동산, 증권, 만화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또 있죠. 네이버 페이나 그런 기능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여러분들 많이 아시면은 상당히 좋은 기회가 아마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모의에킹 컨설턴트는 품질 테스트도 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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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